실종된 타이테니코 관광용 잠수정의 골든타임이 산소 용량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경까지라고 하죠. 쾅쾅 친 듯한 수중 소음이 이틀 연속 감주돼 집중 수색을 하고 있는데 망망대해 그것도 수심 깊은 곳에서 잠수정 찾기는 모래 아래에서 바늘 찾기일 겁니다. 이런 가운데 이 잠수정에 탔던 사람들이 경험담을 올리고 있는데요. 보시면 왜 그 돈을 내고 그걸 타지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.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광활한 해역을 수색하는 해안경비대. 이틀 연속 수중 소음을 탐지했다면서도 그 출처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. 구조신호일 가능성에 탐지 지점 주변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잠수정 탑승 경험담이 이어져 관심을 끕니다. 잠수정 운영사가 탑승객에게 사망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서류의 서명을 받았다는 겁니다. 독일 탐험가 로이블은 2021년 당시 타이탄 탑승 경험을 자살 미션과 같은 것이었다며 당시 전기장치 고장 등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실종 잠수정 탑승자 중 타이탄 운영사인 오션게이트 최고 경영자인 스톡턴 러시아 내 웬디 러시가 111년 전 침몰한 타이테니코 희생자의 후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오션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웬디는 지난 2년간 세 차례 회사의 타이테닉 탐험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